이천 이십삼 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구군. 대한민국 구군. 이십삼 년도. 구군이 어때요. 많이 시끄러운 한 해가 될 것 같아요. 정치계 쪽으로 연예계 쪽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이 시끄러운 한 해가 될 수 있다.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때문에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. 지금 아니다 아니다 해도 북한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나라가 시끄러워지든가 북한이 우리나라 연평해전처럼 도발이 있어서 힘들어지든지 뭔가 시끄러워지는 그런 게 보이고요. 23년도에도 우리나라에 물론 뭐 크고 작은 사고들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사고가 또 보여요. 뭐 쉽게 얘기해서 화재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보여요. 또 다른 건요? 다른 거는 이제 뭐 사실 23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운하고 이렇게 보면 사실 안 맞는 해예요. 되게 올해는 그래서. 그냥 무사히만 넘어가도. 혼자는 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시극적으로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근데 뭔 사건이 터질 것 같아요. 기다리고 있던 시한폭탄 같은 느낌 기다리고 있다.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시끄러운 게 좀 잠잠해지고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싶어요.